21화. 이사이의 아이. 내 이름은 보라다. 내 MBTI는 인티자다. 넌 아이유형이라서 우리 사이에 있으면 진짜 깃발리겠다. 응? 난 아이유형이지만 이유형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논다. 딱히 모르는 사람한테 말 시키는 걸 어려워하지도 않는다. 자주 가는 가게나 편의점에서 스몰토크 하는 것도 좋아. 상품 수령하러 왔는데요. 보라라고. 상품 도착했죠? 아 여기요. 근데 이건 뭐예요? 지금 이벤트 중이라 앱에서 참여하면 거의 100% 상품 줘요. 저도 과자 2개 사고 쿠션 당첨됐어요. 부상 괜찮은 거 많아요. 사람 많은 카페에서 멍때리는 것도 좋아. 여기 좋다. 뭔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엑스트라 1로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. 평온하고 너무 좋다. 그거 군중 속의 고독 아니냐? 아님. 아무것도 안 해도 군중 속에 평온하게 흘러가는 게 좋은 거임.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 생활을 위해 주말을 일정으로 꽉 채우는 것도 좋아. 가끔 이유형 친구들이 걱정하기도 하는데. 다들 잘 가. 보라는 아이유형이라 기 빨렸겠다. 빨리 들어가서 쉬어. 응? 왜 내가 기가 빨렸다고 생각하지? 난 오늘 정말 알차게 잘 놀았다고. 밖에서 신나게 놀고 떨어진 에너지는 집에서 채우는 거지. 이유형 사이에 아이유형은 놀랍게도 멀쩡하다. 말 안 했으면 아이유형인 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? 이집 이와의 계속.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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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의 계속.